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렸다고 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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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 이거 박스도 있으니까 박스에 넣어서 보내줄게요 이번 주 안에 보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스틸 시리즈 이게 로고가 왼쪽 밑에 있었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돌려주니까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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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근데 그거는 아직도 나와 나..나..나..나.. 나 열아홉 살 때부터 썼어 그거 두 팀 두 팀 응 응 20년 전에 나 그거 썼어 시발 20년 전 허어어어어어 헬프 헬프 직한상 총 하나 없어 차지 라이플은 샷건이다 차지 라이플은 샷건이다 다른팀 정신 저 빵딜 어어 어디야? 헌더팬이요 쟤 온 앙 여기 보갑있어요 보갑아니야 깨진가 깨진가 이거 먹어봐 내 등뿌리지 먹어야지 다 무빙 죽을래? 해볼까? 뭐야? 어디에요? 베란장 크리스도 HP 1 여기 있어봐 그만 쏴 내 앞에 있어 여기 45 한 대 컷 뭐야 이거? 왜 이래? 하나 담겨 저 멀리서 한 명이 쏘거든요 쟤를 잡아야 행복해질 것 같은데 왜 집안에 148 148 쟤는데요 편의수고 죽여 그거 알아요? 전 업테인이래요 어딨냐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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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갈게요 저 HP 있어요 하나 응 나 이거 붙으면 살게요 여기 가운데죠 제일 저기 가운데 안쪽에 완전 오케이 이거 바로 저 여기로 갈게요 점팩 깔고 다 살게요 이거 네 저 왔어요 아으이 모습 안 보이는데 정신 왜 깝치지? 응? 여기 값이 있는거야 얘들아 죄에요 저 저 저 개같은 저 트태가 계속 괴롭혔어요 이때 동안 죽여 밑에 있다 밑에 옥테인 퀵 빨고 오른쪽 응? 가운데 센터 밑에 싸웠던데 뭐야 이거 왜 숨어있니? 이거 배터리 주세요 저 두 개 있어요 더 많아요 아니 저는 황갑이라 레이스 하나 도망갔어요 윙맨 쓰니까 딜량이 사라졌어요 밍 밍 밍 밍 밍 어디있어 그거? 뭐야 앞에 옆에 뛰는데 퀵 정신 윙맨 나 올라갔다 서 서 밍 룰로 탈 탈 탈 탈 어 뭐야 가스 꽁꽁이 되게 피웠어요 싸운 들리는데? 왔어요 왔어 도모 없어 잡았어요 오는 거 킬 너무 놀랬는데 샷건 탓 없나? 없나? 4천딜 하시려구요 샷건 탓 먹고 싶은데 아냐 아냐 안 되죠 여기 왔다 발키리 발키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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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도 프레 저한테 저한테 아 이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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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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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위에 위에 오프라인 나이스 나이스 레전드 이거 4천딜 가능할 듯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딜이에요? 저 2천딜 1천딜 2천디천댂이면 돼 2천딜이요? 응응 안녕 맨 OK 화이팅 아 나 윙맨 못쓰겠다 마스티 갈아야겠다 아 2천딜 샷 볼 모거나 아 좋다 너무 행복해 풍선..풍선 탈까요? 타야 돼 풍선을 타고 저러면 된다 배 낀 곡 나 날아가다가 착지했는데 죽음 없이 내 어린 척 꿈을 너랑 풍선을 타고 척 척하게 만들어지지 척하게 만들어지지 운이 좋긴 하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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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타 이 둘이 멘슬도 안 털린 거 보면 아프긴 한데 여긴 또 털려있네 뭐야 방금? 으씨가 돌려라 감사합니다 직한 맛있네요 경악한 4렙 개꿀 아 왜 정렬냐? 발판 없으면은 애들 다 프레그인가? 아닌가? 프레그? 일리 있어 프레그 쪽 라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보자 난 딜량이 고프다 유얼 히딩크? 아니 윙맨 윙맨 진짜 안 맞 맞을 땐 우스로 잘 맞고 안 맞을 땐 우스로 안 맞고 어 저기 버거 먹으라 할까요? 야 야 야 야 어허 뚜거기는 빠져 위험해 빨아 더 개 뛰네 뚜거기는 빠져 어허 야 인마 스카우트 나오면 제가 쓸 거고 아니면 다 줄게요 아 스카우트 나올 것 같애 스카우트만 바랍니다 잠깐만 벽차님도 거기 있는데 못 꼬아요? 벽차님도 가실게요 벽차님도 위험해 보여 뭐에요? 예 스카우트네 이게 진짜 스카우트네 얼터인데요 아 그래요? 왜 스카우트네 얼터에요 얼터 가져가네 경탄총이 두 개구나 아 거기가 얼터 얼터네 어떻게 얼터네이터 아킨보? 얼터네이터 아킨보? 아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 뭐야 저건 여기있지 쏨다 쟤 못 쏜다 아닌가? 잘 쏘는건가? 이정도 거리 이거 맞춘거면 두 발 맞췄네 아 아 아 아 근데 쟤 알지 아 일 안가도 될려나? 쟤 좋은데 쟤 안가도 돼 베들이 나와야되는데 없는더 적들도 부족하는 것 같아 고딘 근데 적들 다 맞아서 힘들긴 한데 어? 빨갛게 됐다 여기 퓨즈 발키리 왼쪽 팀은 얘들 오른쪽으로 주세요? 거기 말고 여기가 있는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파워당국을 틀릴 수 있어요 어디서 해야지 지랄드를 하세요 오 지랄드 파워당국을 틀릴 수 있어요 파워당국을 틀릴 수 있어요 파워당국을 틀릴 수 있어요 여기가 오실래요? 거기 너무 멀어요 여기 조이면 할 말 없어서 여기가 오실래요? 여기가 오실래요? 여기가 오실래요? 여기가 오실래요? 여기가 오실래요? 아.. 이 보급은 이 보급은 진짠데 왜? 아? 안맞네 여기 뒤에 뭐야 베르님 가버렸네 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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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뛰이 거기 혼자 갖고 갈게 하나 여기 위에 어까비 프레임? 네 네 자 이제 그쪽으로 도망갈게 그쪽으로 도망갈게 그 다음에 궁뎀됐어요 아님 오케이 여기 그쪽으로 도망갈거에요 하나 맞을거에요 이제 엄청 놀랄 것 같다 저거 조금만 남겨줄래요? 아냐아냐 아냐아냐 뒤브롤 또 싹만겨달라고? 셜라인은 그냥 같이 세우고 왠지 왜 딜이예요? 무슨 덜 내가 한명 죽였거든요 두명이요 왜 딜이예요? 날면서 뽑아줘 한대도 안나는데 700딜 때리면 되니까 크레임으로 나머지 크레임으로 하나 떨어졌다 때리지마요 그러면 뒷칸에? 아냐 때려요 안녕 이거 어차피 나 언젠가 딸거에요 멋있어 언젠가 딸거에요 아 안맞네 이게 안맞네 다행이다 지체 가리나 해야겠다 지체 가리나 해야겠다 에잇 다음 룩에서 걸치면 될텐데 제가리 날려 나 수류탄 6개 때리지마 때리지마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요 해봐요 힐템이 쟤들이 없어 힐템이 쟤들이 없어 안님이 가서 힐템 주고 죽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위에 자리가 더 낫잖아 여기 왼쪽편에 있어 아 지칸 상황 그냥 기다려줘 아 왜 안맞있네 이게 그냥 윙맨으로 계속 때려야겠다 10대만 때리면 되잖아 이거 그러면 총을 바꿔야겠다 몇 딜 남았어요? 저 한.. 딱 500딜 지금 한참 450, 90을 내가 여기서 딜 많이 넣고 있는데 나는? 나 여기서 벌쳤어 400딜은 넣은 것 같은데? 어? 데르밋 어디 갈까? 어? 잡아버렸어 살리게 냅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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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.. 링 그냥 저거에서 술당 대집 던졌는데 내가 딸면 안 돼 딸면 자리 마련할게요 살리게 냅둬 점프팩 깔아줄까요? 아니요 흐흐흫 제 역할 나 술 탔던 집은 그게 좋지 일단 죽일래 그럼 거기 있어요? 완전 위로 올라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오오오 오오오 누우면 에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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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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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 때려요 아 에바 해 그냥 해 안 돼 안 돼 다이케 다이케이 너희 크레이버 다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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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스타를 위에서 계속 그냥 다이케 빨리 다이케 아 내가 크레이버 한두대부터 다이케 아깝다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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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케 다이케 아 내가 내가 10킬만 했으면 10, 10, 10이었는데 다 있잖아 3명 다 있을걸 나 없어 나 없어 아 까리 내가